마태복음 16장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을 행한 대로 가포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게 되네. 인자가 그 왕께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너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서울과 홍천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3님, 예수 그리스도의 3님 이런 제목으로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 오신다. 첫 번째는 미국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사 족속 중에 자갈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란 것은 아주 옛날 예측 고대시대 어느 땐간 알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청량할 수 없는 고대시대 태초에 태초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나타나셨을 때 태초의 그 신이라 예수님은 장세 이전 태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대 땅 베들렘에게 성탄할 것을 예언하셨고 유대 땅 베들렘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들렘에서 오신 성탄하신 예수님이 30년 동안 12살부터 30년 동안 언덕의 생활을 했어요. 12살 때 예루살렘 6월절 행사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종적을 감췄 예수님의 생활을 하신 기간이 18년입니다. 18년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일침과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3년째 되었을 때 이제 곧 십자가를 치고 성천하시고 하늘 성천에 오르기 직전에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26질로 보겠습니다. 사람이 말일 온천하를 얻고도 온천하를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지? 예수님이 자신의 운명을 앞두고 죽을 날이 며칠 후에 붙들려가서 죽을 것을 생각을 하고 하신 말씀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인간의 목숨이 참 소중하되 온천하를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고 한 것에 그만큼 인간의 목숨이 소중하고 예수님도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뒤에 잘 들리면 잘 들려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도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버리라 그럼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오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가 예수 제림을 기다리는 제림이라는 것은 다시 제자 이 말입니다. 다시 오시는 것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은 거짐을 하신 것이 아니여 제림하셨으면 어떻게 제림하셨느냐 십자가를 치시고 운명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면 제림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오셨어요. 십자가를 치시고 난 뒤에 3일 후에 구원하셔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를 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도 운명하게 치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편 22장 1절 말씀해 보면 다이세 영장으로 아일렛 사하늘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시네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이세 한 예언입니다. 마태봉 27장 46줄 말씀해 보면 똑같은 말씀 있습니다. 제 구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르서되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하시는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10편에 이런 말씀의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 예언대로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이 예언을 아주 적중한 것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렇게 운명하실 것을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10편 22장 1절에 기록된 말씀하고 마태봉 27장 46절에 기록된 말씀하고 어찌 그러면 똑같을 수가 있느냐 마태봉 27절 46절에 보면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입니다. 사람을 시에서 성탄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죽음을 다 설파합니다.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순교자들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죽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막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 운명을 앞두고 자기의 죽음을 애도하는 말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주십시오. 마태봉 27장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사람은 육체가 있어야 되고 영이 있어야 되고 혼이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합해졌을 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육체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버렸다 하시는 것은 다시는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으므로 그러므로 예수의 육체의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 한 말씀으로도 그들은 대답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육체가 다시 살아서 부활해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고 영혼이 없는 사람은 송전입니다. 영혼은 이 세대 육체가 없는 사람은 귀신입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과 혼이 있을 때 육체와 영혼 셋이 하나가 되었을 때 사막 일체가 되었을 때 사람으로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영혼이 떠났으므로 예수님은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이 부활입니다. 로마스 1장 3절을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이세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어로는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영어로는 성결의 영어로는 깨끗한 영어로는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세요. 예수 영어로는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후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오인으로 부지한 절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영혼이 예수의 육체를 떠났기 때문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이렇게 떠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림입니다. 두 번째는 제림. 마태복음 16장 26절 오늘 보면 말씀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국으로 천사들과 함께 그때 각 사람의 해난대로 갚아주여 진실로 너의 길을 오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가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저들도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적중했습니다.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마리아입니다.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여자야 어찌하이냐 오늘밤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르쳐 주여 당신이 옮겨갔으면 어디에 뒀는지 내게 일어서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우리 주님을 어디에 두셨는지 말해 주소서라고 그때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소 마리아야 하신 것은 시브리 말로 라비 오니어 아유 스승님 하고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라고 예수님이 3일이 돼도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어때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운명하는 그날 천당 갔다고 그럽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운명하는 그날 천당 갔다고 하는 거짓말 쟁의들이 이 주구상에 꽉쳤습니다 예수님도 그날 하나님까지 못하고 3일이 됐어도 하나님까지 못했다고 고백하셨는데 하나님 가신 것이 못 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노 나를 만지지 말라 너는 내 형제들께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고 하라라고 마리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재림하신 예수님이 막달래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으로 보면 이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안식호 첫날 안식일날이 토요일이니까 안식호 첫날은 이르렀는데 안식호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르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 하다 하고서 문이 닫힌 가운데서 부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육체가 있었던 분이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6절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영원으로 부활하시다고 있습니다 너희들 편안을 지어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방문을 닫아난 가운데라면 육체를 가진 자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고 돌을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고 돌으신가 아니라 문 닫혔는데 돌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시공관을 초라하신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을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죽게 지내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나를 볼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루어 실수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으로 보면 부활로 8일째 되는 날 이 아니고 이건 누가복음 14장 13절 말씀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에 부활하실 그날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과 함께 예수님이 동행을 하는데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 성경 역사를 설명 잘 해주셨어요 그때 가슴이 뜨거웠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쯤 돼서 식사시간이 돼서 이제 떡을 떼어서 예수님이 주시는데 떡을 받는 순간 영안이 황결여서 주님 하니까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아하 드디어 부활주님과 우리가 동행했구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였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깨닫은 제자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자 그래서 다시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났다 그분을 만나서 시오리의 길을 가면서 시오리로는 3키로 정도 길을 가면서 대화를 했던 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부활주님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너희들 편안할지 알아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신 주님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신 주님 두 번째 오신 주님은 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특정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군대전서 15장 사제를 보면 개바 있게 나타났다고 됐습니다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 있게 보이시고 다시 살아나사 개발하는 것은 베드로의 별명입니다 베드로에게 3일 후에 나타났으니까 그때 부활주님을 만나면 보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나는 세월이 좀 지난 500여 1000개 될게 일시에 보이셨다 한 시간 같은 시간 5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이 보이시다 그중에 태반은 살아있고 지금도 어떤이든 잠들었으며 죽은자들을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주님이 두 번째 오셨습니다 세 번째 오실 부활주님은 어떻게 오실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30줄로 봅니다 그때 인자의 신조가 하늘에서 벌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복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전광으로 오는 것을 버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니까 온 세계 만면이 보는 가운데 이것은 사실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홍천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셨다고 손치면 홍천 군사람도 다 못 봅니다 지구가 둥근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경기도 사람도 못 봅니다 서울 사람도 더 못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 세계 만민이 다 볼 수 좋겠습니다 육체로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영광으로 빛으로 오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세계 만민이 보는 가운데 오실 수가 있습니다 만민이 보는 것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봄 24장 25줄 말씀해서 보면 25줄로 24장 25줄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하이도 나가지 말라 뒤에 말씀 오십시오 번개가 통폐해져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이망도 그러하리라 예수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어디 왔다 하더라도 절대로 잊지 말라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이망도 그러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번개는 동편에서 서편으로 번쩍하면 신비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빛으로 오신다 그래 오신 주님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게 못 볼 사람이 있고 또 누가 보면 24장 기록된 말씀 같이 24장 30절로 기록된 말씀 같이 마태봉 24장 30절 31절로 인자의 증조가 하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이 모든 족속에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넘겼고 큰 영광으로 오는 곳으로 영광이라는 빛입니다 빛으로 오는 것을 버리라 영광으로 오는 것을 그런 것을 상체는 볼 수가 없고 빛으로 오기 때문에 영광으로 오기 때문에 영광으로 온다는 말이나 번개가 동폐로서 지정까지 번쩍임이 온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구름은 물방울입니다 사람은 구름을 탈 수가 없습니다 구름은 물방울이 가볍습니다 그가 가벼운 빛으로 계신 주님만이 구름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 하신 말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번개같이 오실 것을 말씀 있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처음 오신 주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그리고 12살까지 성장하신 예수님은 18년 동안 종족을 감추었다가 30세에 30세에 나타나셔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신 주님은 부활주님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오실 주님은 만민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세 번째 오셔서 뭘 하실 건가 세 번째 오셔서 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개시록 11장 15주를 마치게 보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 온 세상을 예수의 나라로 바꿔버릴 것 온 세상이 예수의 나라가 됩니다 그때 오실 때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게 너야 못됐습니다 혼자서 빛을 빛이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사람이 다스리죠 누가 보면 22장 29절의 말씀으로 판매 아버지께서는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나도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맡긴 것 나도 예수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에게 맡겨 너희에게 맡겨 제자들에게 맡겨 또는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집안을 다스리게 하려 하느라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며 제자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장관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은 또한 성도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근세를 주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에게 판단 성도들에게 판단을 받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것은 옳고 그런 것을 판결해 주는 지도자들만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세상을 다스리는 근체를 성도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성도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지극히 작은 일 반장 동네 이장 그런 거 하나는 못하겠냐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성도가 다스립니다 그리고 크게 다스리는 것은 보좌에 앉은 제자들이 다스립니다 그 후에 커진 분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렇게 해서 10편 149장 4절로 보냅니다 10편 149장 4절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 받을 때 총하는 자는 안 됩니다 깡패 같은 자도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도 안 됩니다 겸손한 자 나다진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영광은 빛입니다 예수 영광은 빛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놀이할 것이다 너무나 좋은 세상에서 침상에서 잠자리에서 기쁨으로 놀이를 할 것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에서 총기와 영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총기와 영광을 돌리고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로다 수중이라는 것은 손에 두 날 가진 칼로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하나님을 총기와 영광스럽게 보니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출지를 봅니다 이것으로 열방을 보수하며 민족을 벌어낸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까지 칼은 심판이 칼입니다 두 날 가진 칼은 무엇이냐 11에서 4장 12절 말씀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근보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질러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절하십니다 그래서 이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혼과 영과 골수를 질러주기에서 사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누가 성도가 사람의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알기 때문에 세상을 다 쓴다 그 영식의 말씀의 칼로서 세상을 다 쓴다 누가 성도들이 다 쓴다 입에는 존영이요 종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다 이 두 날 가진 칼로 사람의 골수와 심력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가진다 당신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지 하는 것까지 다 알아 그렇게 다 쓴다 이것으로 이것으로 열방을 보수하면 그러므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열방을 보수하고 보복하고 원수 갚으면 보복하고 원수 민족들을 불합해 다 아니까 말로서만 하면 그냥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골수 생각과 질의 조개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열방이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높게 잘난치 않고 하나님을 대자고 있었던 그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길박하고 기록된 판단대로 성경에 기록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이도다 이 모든 성도가 세상을 이런 세상을 모든 성도에게 이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성도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말점은 이주일비 이사의 65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65장 20절에는 백세에 죽는 자가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겠고 백세에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다는 이루시지만은 백세에 못되어 죽는 저주받은 적이 있고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원과 같겠고 나무의 수원과 같이 장수하는 무병장수하는 천년 이상 사는 그런 세상이 오기도 그들이 생사하는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않느냐 멀어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재난에 모든 것이 약재가 다 되기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갈 일이 없다 이건 재난이 걸리지 않느냐 그들에게 자손들이 있다고 했으므로 소생이 있다고 했으므로 자식을 놓고 사는 부부간에 자식을 놓고 사는 아주 행복한 세상 이 세상이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세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4절로 보면 불의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주구상에 이루어질 때 성도들이 입에까지 있는 영어로 알고 있는 두날을 가진 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그 외에 있는 큰 사람들은 세상의 왕들을 쇠고란 걸 묶어서 심판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은 평화의 세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어서 영생 복락을 노리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세 번째 우리 주님이 강림하셔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를 날아가셔오게 될 때에 여러분들 다 함께 축복하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